규데 세끼 겁나 웃긴다 긴장했다, 긴장했다. 슬레이터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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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데, 이 용부야? 저번에 희간이 해가지고 져가지고. 슬라이터 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게 말해, 크게. 크게. 크게 말해. 슬라이터 지겠습니다. 감독님이 오른쪽 몸쪽 잘 넘긴다는데. 몸쪽 잘 넘긴다. 감독님 뻥이야. 저한테 슬라이더 안 터맞고. 짚고만, 인코스만. 4개씩. 그렇게 안 빨라. 골은 괜찮은데. 슬레이트. 슬레이트. 너 슬레이트 칠해. 니 슬레이트 칠해. 내 말 왜 쳐. 정단장이 치면 하라잖아. 내 말 왜 슬레이트를 치러. 빨리 슬레이트 치러 가라. 긴장한다, 긴장한다. 월급 긴장했다. 우지하는 게 홍보야.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한 번씩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딱, 딱. 가운데, 좌, 우. 한 번 치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운드에 오르네. 슬레이트로 마운드에 올라, 이제? 아마 선배님, 선배님 올라가시고. 와아! 나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 싫어. 싫어. 나 이러면 너무 긴장해. 한가라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자, 재환경 우선 카메라. 이리로 간 거야? 네, 가십시오, 가십시오. 가십시오. 자본상. 아, 슬레이트 치러 나오는군요. 2년 동안 직감 경기에서 선별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와, 슬레이트 치러 나오네. 올라간다. 너 올라간다, 긴장해. 저 새끼 겁나 웃긴다. 긴장했다, 긴장했다. 슬레이터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유흥구 유희강에 이어서 선수상 대표로. 슬레이트 치고 들어오는 장원장. 야, 긴장 많았네. 아, 긴장 많겠다, 이러면.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정현수 선수가 이제 모습을 보일 차례가 됐습니다. 슬레이트 치고 들어오는 장원장. 야, 얘 어디 갔노? 선수 어디 갔어? 어딨노, 선수? 뚫어서 안 나오나? 엽독대야, 엽독? 어디 갔노? 긴장해서 도망간 것 같은데. 야, 뭐 볼펜에는 없나? 내려가 봐라. 어디 간 거야? 안 좋나? 어디 가? 현수 아프나? 현수 아파? 현수 왜 안 오네. 총알 모스터드 손발 투수 정현수. 저희가 오늘 손발 투수에 통장할 시간입니다. 투명토몬 컷, 다른 컷. 정현 선수의 흥장곡입니다. 투명토몬 컷. 아, 이제 매아이서부터 정현 선수대 오늘 경기 선발 투수를 위해서 그라운드로 나섭니다. 와아. 정현 선수의 흥장곡이 있어. 정현 선수의 흥장곡이 있어. 아아! 오아. 아... 그 어떤 표시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배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최강이하고 제작진의 마음이 정연 선수에게 불구하고 호출을 바라고 있는데. 이 얼굴 뭘 그렇게 쏜다. 그러면서 정연 선수의 연습법 한 번 하나는 감독님들에게 정말 큰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아, 가족분들이 보고 계신데. 어머니 눈물 흘리시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감동이시겠습니까? 편성만 온다. 편성만 온다. 그리완arlas 그리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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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름 그리와루 라는 와아! 아, 가족분들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진짜 삼촌 분들 오셨네요. 정말 부르네요. 저희 역시도 마흔들 살 때 굉장히 외롭게 섰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연수의 화려한 선발주판, 정말 멋지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연수 화이팅! 도망 던졌다고 뭐야. 돌 던져도 좋아해, 돌 던져도 좋아해. 성대! 성대의 제 레벨 맞네. 공원단이나 이런 거. 대학생들의 이런 응원 열기를 이런 걸 볼 줄 몰랐어요. 지금요. 사실 몬스터즈 응원하는 팬분들이 더 많이 오신 건 맞습니다만 일당백 응원석들이에요. 현수! 홍보하면 안 된다. 네. 한 번 숨 쉬고. 현수! 베이스 커버. 현수야, 베이스 커버. 커버 가야 돼, 현수야! 나가야 되네. 포스 부드러운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 가자. 야, 마실 나가자. 몬플러 안 가? 마실 나가야지. 하하하하하하. 아, 이제 몬스터즈 댄스타임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니, 엉덩이를, 엉덩이를 왜 때리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강력한 힘인 건데. 이거 오자라 씨라고. 오자라 씨네. 오자라 씨네. 유혹적인 척. 진짜 유혹의 댄스타임이었네요. 어, 나왔어! 이거 안 되는지. 아아! 정말 부끄러워요. 나 못했어, 나 못했어. 나 미치겠다. 야, 어디 앉아있는데, 지금.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아아! 우와! 어디 있는데, 지금. 야장인데. 몰라, 그래요. 인정이야, 척은아. 야. 야, 연예계 데뷔 시키라. 아, 돌 아프겠네, 진짜. 스트레칭하러. 정권이 안 나가? 홍구 안 나가? 나가야죠. 어시란 거 나갔다 와야죠. 가자. 장충, 장충. 대장충. 렛츠고. 브로우, 렛츠고. 자, 그럼 이제부터 몬스터즈 댄스타임을. 몬스터즈 댄스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열심히 추는 거면 바로 성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오우. 아, 치다, 치다. 어. 어, 어. 아, 치다, 치다. 감사합니다. 솔로야님 지금 저렇게 춤을 왜 이렇게? 마지막 한 분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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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4, 2, 1. 우와, 이 소기워. 장시원, 장시원, 춘. 장시원, 장시원, 춘. 눈 잘해, 눈 잘해. 진짜 양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싸진 야구장이 있는. 마운드에 장원삼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비먼스터드의 마지막 투수, 장원삼입니다. 특히나 장원삼 선수는 올 시즌 평균자 착점이 아직까지도 0입니다. 몇 이닝인데요? 그건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알려주세요. 한 3, 4 이닝 될 거예요. 원삼 선수는 뭐뭐 던져요? 직. 술. 채. 직, 술, 채? 슬라이더는 직. 누군데? 우리 딸이다. 예뻐, 예뻐. 귀여워. 아이마 씨. 뭔가 느낌이 되게 색다를 것 같아. 물론 난 딸이 없지만. 딸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빠 응원하고 이러면 약간 기분이 뭔가 다르잖아. 뭐 한다. 미친놈, 저거 진짜. 주정백이, 주정백이. 주정백이. iadiv 선수의 딸의 보기헌이었습니다. 종근에서 공연 선수의 딸의 보기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규인이 양 팀에게 나란히 세 개씩의 아웃 카운트 그리고 한 점 차 선자 타자 유태웅 고맙습니다 왜 하네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아 부판나와 아 아 아 야 하고 안 할게요 왜 안 하는 거야 형 팀 화이팅 형 팀 화이팅 형 팀 화이팅 이제 들어가 이제 저 두 분은 그냥 냅둬도 돼요 우리 경기만 해도 됩니다 저건 다른 행사예요 구애초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연 때문에 야구 경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최강야구의 첫 올타전입니다 오 오 잘하는데 미치겠네 오상 말린다 지금 오상 말린다 지금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바갑소가 이제 전광판 꺼지면 안 될까요 천번판 들어와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살바해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